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부가요 대통령 직무실을 용산 국방청사로 옮기면서 청사 이름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다섯가지가 후보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번째 국민의 집, 두번째 국민청사, 세번째 민음청사, 네번째 바른누리, 다섯번째 이태원로 22 자 여러분 이 다섯가지 이름인데요 이거 지금 투표로 투표가 아니라 뭐 뭐라고 보지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뽑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게 이름이 좋으신가요 여러분 오늘부터 오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온라인 투표로 국민선호도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국민생각함 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누구나 선호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국민의 집 일단 첫번째 후보는 후보입니다 이름입니다 이름 후보입니다 국민의 집 국민의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다 국민청사 두번째는요 국민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청사라고 하는 이름은 그 청사 그 집사자 쓰는 청사 그 이유 말고도 그 그 뜻 말고도 국민의 소리를 듣고 청 국민을 생각한다 사 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 세번째 민음청사는 국민의 소리 민음을 듣는 관청이다 라는 뜻이고요 네번째 바른누리는 바르다는 뜻을 가진 바른과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누리다 다섯번째 이태원로 22는 지무실의 도로명 주소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거 영국의 총리실인 다우닝 스트리트 텐 다우닝 스트리트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기사 내용이었고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번째 국민의 집은요 여러분 좀 생뚱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이트하우스의 직역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집이라고 하는게 좀 뭐 이렇게 이런 어떤 공적인 기관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어 집하고 잘 안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또 특정 정당도 생각나게 하고요 두번째 국민청사라고 하는 것은 위에 국민의 집 이거보다 좀 나은데 뭔가 상징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대통령이나 국가지도자가 근무하는 공간은 대부분 좀 상징적 이름도 있고 아니면 뭐 건물의 외관 같은 걸 따기 따거나 해서 뭐 친근감도 있고 그러죠 화이트하우스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은 말 그대로 건물 하였죠 그래서 오랜시간동안 상징성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경복궁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우리는 조선시대는 경복궁의 근정전이라고 해서 정사를 열심히 돌보는 곳이다 열심히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 그 이름 좋잖아요 그런데 뭐 국민청사 괜히 국민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뭔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집무실이잖아요 뭐 집무실 이름인데 뭐 이렇게 국민 것 같은 이런 것 좀 하는 것 좀 그런 것 같고 뭐 그래도 다섯가지 중에 세번째 민음청사가 저 다섯 중에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음은 이제 국민의 소리를 듣는 청사 뭐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또 세종대왕님의 훈민정음도 연상시키고 이런 면에서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다섯가지 중에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는요 영 아닌 것 같아요 바른두리가 왜 생뚱맞게 세상이라고 하는 이름 누리가 들어가서 건물명이라든지 집무실의 어떤 그런 분위기와 안 맞는 것을 이렇게 내놨는지 이건 또 저는 의문입니다 저는 네번째는 별로 아닌 것 같고 이태원로 22 같은 경우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집무 공간도 국민이 거주하는 한 공간이다 평등의식도 있고 나름대로 다 좋은데 그 취지를 일일이 설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국에 뭐 이런게 있다 텐 다운히스트리가 있어서 우리 뭐 이런식으로 하자 뭐 이렇게 그렇게 막 배경 설명하고 해야 된다면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면 좋은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자체로 그래서 이상은 그냥 제 생각이었고요 여러분 의견 어떠신지 한번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